입장 자 이제 어머님께서는 춤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. 먼저 신랑 어머님들에서 춤을 정해주시겠습니다. 그럼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그럼 이어서 우리 친구 어머님께서도 한 초배를 정하시겠습니다. 다시 한 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양배달이 멍멍하고 뽕멍하게 살리기 바랍니다. 자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서로 마실 것도 사주시기 바랍니다. 양백에 대한 첫 관절이 있겠습니다. 양백 관절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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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타기 여러분들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. 행복 부탁해주십시오. 자 우리 정말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직접 빈대주시게 찾아주신 대빈 여러분들께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직접 감사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자 여러분께 대빈 여러분들께 인사. 네 감사합니다. 자 우리 이제 양방원님께서는 혼주석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.